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마구 내뱉을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하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런 험한 말을 내뱉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저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던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주장 때문입니다. 12월 11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북 7곡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서 참배를 마친 뒤에 적성연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정전상태를 종전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종전선언 추진에 앞장설 것임을 대내외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한국 정치인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면 이것은 친일 반역행위이다. 이것 너무 강하죠. 친일 반역행위이다.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를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국민의 힘을 정확하게 개량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발언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면서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할 망정, 종전협정, 정전의 종결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종전협정.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전쟁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위협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협인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왜 끝났다고 하라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이 뭐냐에 북한의 위협이 끝났냐 전쟁이 끝났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겁니까? 안 끝난 전쟁을 어떻게 믿으라고 강요하나 이야기죠. 제가 근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참담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란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다 사실이고 내 함께 이익이 되면 다 사실로 그냥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다. 친일파 해도 좋으나 그 친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부를 위협하고 국익을 해친다면 친일을 넘어선 반역행위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종전 선언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이 국익을 해치고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입니까? 지난 12월 1일 날 동아일보는 도쿄 특파원이 가진 고노다로 전 외상이자 방이상 등을 거치고 현재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일관계가 파국을 치닫고 있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고노 전 외상은 당시에 강경하 외교부 장관과 파트너로서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종전 선언에 대해서 밝힌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노 전 외상입니다. 실제 북한이라는 적의를 가진 국가가 존재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여러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종전 선언을 하면 적의가 없어졌으니 적대적의 의지가 없어졌으니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실제 북한이라는 적의를 가진 국가가 존재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여러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종전 선언을 하면 적의가 없어졌으니 종전 선언을 했으니까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100% 진실인 거죠. 고노 다루 전 외상에 주장한 일본인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은 한국인이든 미국이든 일본인이든 간에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입니까? 고노 다루 전 외상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계획도 멈추겠다고 명확히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라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도 일북 외교경을 앞으로 전진시켜 나가자고 할 것입니다. 고노 전 외상 발언 가운데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진실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일본인이 발언했기 때문에 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란 것은 일본에서든 독일에서든 프랑스에서든 한국에서든 다 통하는 것이란 거죠. 북한의 적의가 적대적인 그런 의도가 한치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무기를 기정사실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왜 북한과 중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종전 선언을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목을 메고 추진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적대적인 그런 의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그거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건 의견이 아닙니다. 그건 평가가 아닙니다. 그건 진단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북한의 적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종전 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구실치고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그야말로 참 가치가 없는 그런 농거를 가지고 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이 같은 문정부의 주장은 적을 이롭게 하는 선전 선동설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선전 선동설을 왜 하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신 나라가 아니고 우리들 나라니까. 적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가 충독되는 순간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는데 외국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는가. 이게 바로 1947년도 48년도에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바로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우여한 면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왜 합니까.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100% 그냥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 왜 합니까. 아무도 그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당선되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겠죠. 뭐든 국토보유주의에 대해서 토지 보유 상위 10% 못 들으면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늘어난 바보짓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입장을 바꾸자 표를 얻어야 되니까.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이니까. 사회재상은 침해고 이중가시니까. 논란이 일자 철회한 일이 없고 또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답게 그런 집권하게 되면 마음먹은 것이라면 기어코 밀어붙일 것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죠. 하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동의받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자 또 공론화 뒤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내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다면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로 국민들이 그걸 믿는 모양이더라.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생각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아마 집권위에 하겠죠. 그래도 그에게 표를 주고 더 나은 사회를 구하는 사람들이 제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당선시키고 또 열심히 이런저런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정말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사회가 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한탄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데에 있게 신뢰가 있고 진실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